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25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그 스타트 라인에 여러분들 다 같이 서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 지구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같이 공부해 나가면은 우리 내년 11월 14일 보는 수능에서 확실하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지구학 1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지 자, 2025 수능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 수능 지구학, 지구학은 역시 어명대 선생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면은 선생님은 이제 지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학을 가리키는 것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3학년 대학에서 지구학 교육과를 아주 우선성적으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만 생각하는 졸업을 하고 그리고 현재 대치동 목동 분당에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수능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현장 수업은 모두 마감이 돼서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년 11월 14일에서 딱 수능 지구학 1에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딱 20개만 맞춰서 만점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거기에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지구학 1이 어떻게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큰 틀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텀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강좌 소개에서 소개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 지구학 1 커리큘럼은 크게 좀 4단계로 구분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시작이 일단 지구학의 기본을 좀 완성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 자, 이때 엄스타는 엄영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스타트 강의라고 해서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수능 입문 강의라고 해서 뭐 수능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지구학 1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에서도 다른 내용 자체도 수능에서 나오는 주제들인데 다른 파생되는 지구학 1의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전체적인 지구학 1 내용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월 말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진행되는 개념 완성 강의가 되겠죠. 사실은 과탐은요. 언어의 과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의 과목. 언어의 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쨌든 과학에서 다루는 현상들을 문제에서 제시문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자료 해석하고 그림 그래프에서 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어차피 제시문으로 이제 풀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 그리고 현상들의 정의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 스킬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계산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강의가 이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빌리버블하게 언빌리버블하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이자, 시작이자, A이자, Z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는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 버전을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선생님 지금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촬영하고 있는 선생님 목동 연구실에서 매 주마다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들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부터 1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현장에서 12주 동안에 진행하는 단과 수업을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현장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좀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딱 12주 동안에 나는 오맹 선생님 단과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해서 개념 완성을 한번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듣는 버전이 현장 버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수능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공부한 그런 과정에 비해서 결과가 약간 좀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아쉬운 친구들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지구학 1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완성이 돼 있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을 위해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좀 예전에 스피드 개념 완성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약간은 좀 기초적인 내용들보다는 바로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압축해 놓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강의는 이제 N생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3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구학 1을 한 번씩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빠르게 한 번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교육과정 평가원, 평가원이죠. 그럼 평가원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냈던 기출 문제들 안에는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 어떻게 문제를 구성할 건지 어떤 자료 형태로 만들어 놓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 이 기출 특강, 이 기출 특강은 엄청나게 기출 문제를 뜯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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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하고 언빌버블 그리고 엄청난 기출 특강까지가 기본적인 기본 개념 완성 강의 그리고 선생님 강의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로 개념은 알지만 그 개념이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찾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수능해서 해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지구학 1은 다른 과목에 의해서 무척 그림, 그래프, 자료 분석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학 1에서 나올 수 있는 한 주제, 자료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자료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이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지구학 1에서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자료들은 상황에 맞게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언피셜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내피셜도 있지만 내피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피셜하게 자료 분석 강의에서 지구학 1에서 나올 수 있는 약 한 80여 개의 주제들을 4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이게 현장 기준으로 보면 3월 둘째 주에 기본 개념 강의가 끝나면 3월 셋째 주부터 4주 동안 딱 한 80여 개의 주제를 한 주에 한 20개 정도씩 다루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건 현장 버전의 강의를 그대로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딱 4주 동안 자료 분석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개념 완성 정리가 돼 있으면 약간 3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자료로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가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엔제 시즌 1 그리고 시즌 2가 이제 뒤쪽 7월달 이후에 준비가 돼 있는데 어메이징 엔제 시즌 1에서는요 기본적인 문제 풀이들은 전부 다 언빌벌벌 개념 완성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제 시즌 1에서는 각각의 문제 주제를 중에서 적어도 이제 3페이지 후반부에서 4페이지 정도에 나올 법한 약간의 좀 고난도에 좀 특화된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어메이징 엔제 시즌 1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실전보기상 엔팩트 시즌 1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강의가 쌤 1년 커리큘럼에 크게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 진행되는 좀 이제 문제 풀이 완성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어려워지는 7월달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수능도 이제 공부한 지도 한 6개월 이상 지났고 근데 아직은 수능 한참 남은 것 같고 내 실력이 정말 수능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됐는지 자꾸 의심스러워지는 그 공부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모든 수험생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7월달인데 7월달에는 이제 어메이징 엔젤 시즌 2 자 엔젤 시즌 2는 엔젤 시즌 1보다는 약간 좀 더 독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단원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펼쳐가지고 뭐 순행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엔젤 시즌 1도 200문제 시즌 2도 200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엔젤 시즌 1과 시즌 2 크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 이때 이제 9월 평가원 이전에 엔팩트 시즌 2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여기 이제 본격적인 실력 심화 완성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 이후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0문제로 되어 있는 수능 문제를 우리가 결국은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엔팩트 시즌 3하고 시즌 4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엔팩트 파이널 개념 총정리 강의라고 해서 해마다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부터 시작을 해서 해서 이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까지 끝나면 그 해 평가원에서 좀 약간 새롭게 유형화돼서 출제가 될 거다. 아니면 연계교조에 나와 있는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지문들을 엔팩트 파이널 총정리 개념 강의에 같이 동화를 시켜가지고 그 해 출제 경향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개념 총정리를 한번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팩트 시즌 3하고 시즌 4 그리고 엔팩트 파이널 총정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11월 14일 수능이 딱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게 될 거고 우린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마음껏 11월 14일 날 펼쳐가지고 만점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커리큘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입문 강의가 이제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개강이 된 상태고요. 이제 입문자들, 내가 지구학원 개념 강의, 본 개념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 될 건지 약간 좀 불안한 친구들 그리고 그래도 지구학원 개념 강의를 좀 들어가기 앞서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6강 정도로 수능 입문 강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앞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문 강의라고 해서 지구학원에서는 지구학원에서는 안 다루는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통합과학이나 공통과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구학원 내용들 중에서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은 다른 내용들을 파생돼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주제들. 그래서 고체 지구 파트의 2개, 유체 지구 파트의 2개, 그 다음에 천체학 우주 파트 2개에서 총 6개 파트로 구성이 돼가지고 6강 정도로 진행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 완성 단계는 이 강의는 지구학원을 뭐 이전에 한 번 해봤던 친구들인지 아니면은 지구학원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인지 상관이 없이 그냥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고 그 개념을 문제풀이 심화까지 좀 이끌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구학 개념은 어명대.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의 시작부터 여러분들 개념의 틀을 잘 잡아야지 많이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풀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점수가 좀 약간 들쑥날쑥 이렇게 점수가 나올 때 좀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 기초는 항상 수행하고 같이 시작을 좀 합시다. 자 그래서 개념 완성 강의라고 해서 개념만 쭉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고 그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간단하게 암기해야 되는지 암기할 부분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암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주제로 파생돼서 출제가 되는 건지 자료 분석 내용들도 교재 안에 그리고 강의 안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은 이제 총 세 가지 종류의 문제들. 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되는 필수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EBS 연계 문제들. 그리고 심리형 문제들은 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심리형 문제들 같은 것들까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기본부터 개념 정리 심화까지 좀 모두 다 이 강의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기 편하게 단원 교재는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3단원으로 좀 책을 나눠놨어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단원 하나가 마무리가 되면 지구학 1은 각각의 대단원이 고체 지구, 대기해안, 천체욕적, 독립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각자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영대의 노트라고 하는 손필기 노트가 좀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 완성 강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스튜디오 보자는 이제 12월 초부터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부지런히 찍어서 최대한 빨리 올해 2025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빨리 나는 지구학 1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완강을 시켜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그래도 현장 버전 같은 경우에는 3월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난 이 지구학 1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매주마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현장 버전은 이제 현장 수업의 생동감 그리고 나는 뭐 직접 어민 선생님 대시동이나 분당이나 아니면 목동에 수업하는 그 현장 강의 가고 싶은데 뭐 이제 여러분들 뭐 현장에 올 수 없는 친구들 현장 수업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나는 12주 동안 따라가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현장 버전의 강의 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2배석 버전은 우리 앤수생 선배들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정말 우리 앤수생 선배들이 요 선생님의 2배석 버전 강의를 극찬을 하면서 추천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2배석 버전 강의는 2배석 버전 강의 OT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기본보다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로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는지 실전 연습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주안점을 둬가지고 진행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난 지구학 1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돼 있다. 혹은 나는 뭐 앤수생들 다시 지구학 1을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수능 한번 더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지구학 1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싶은 우리 앤수생 친구들 반드시 이 강의 한번 좀 들으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의 강의보다는 조금 압축돼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실전 개념에 적용되는 것들까지도 좀 가성비가 되게 좋은 시간 대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많은 버전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현장 버전 같은 경우에도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현장 단과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촬영 들어가면 아마 실제 오픈은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념 완성 강의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제 기출 특강이 같이 진행이 될 텐데 기출 특강은 선생님 기출 특강은요. 연도별로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 특강까지 해가지고 2022년, 2021년, 2020년까지는 전부 다 기출 문제 강의들이 전부 다 촬영돼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5 수능 대비를 위해서 2023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만 새롭게 여러분들 강의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기출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 백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우리가 푸는 수능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의 기출 문제를 냈는지 기출 문제는요. 나중에 기출 특강은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출 문제를 몇 번 정도 풀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는 몇 번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연계교제 문제들을 푸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올해 이제 11월 14일 날 보는 수능에서 그 수능 문제를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기출이나 연계교제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내가 풀었던 어떤 기출 혹은 어떤 연계 문제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들과 자료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문제 보면서 떠올라야지만이 그걸 푸는 경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 한 번 풀었어도 그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출을 풀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런 기출들이 왜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복돼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선생님이 이 기출 특강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구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리프 해석 같은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전부 다 손필기를 통해서 자료 분석을 정리한 내용들을 기출 특강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개념 완성 완성하고 기출 특강을 같이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자료 분석 강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 분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에서도 그 개념을 어떤 자료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마치 수학에서도 하나의 공식 가지고 파생되는 다양한 응용 문제가 있듯이 지구학에서도 똑같은 개념을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개념 안에 묶여있는 문제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출제했던 패턴들을 선생님이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자료로 구성이 되는지를 좀 진행하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개념 완성이 끝나고 나서는 이 강의는 무조건 한 번 들었어요. 4주 분량이니까 한 주에 한 3강 정도에서 한 12강 정도니까 강의도 짧잖아요. 근데 그 자료 분석 교재 안에 여러분들의 얻어갈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테마별로 출제 패턴하고 그 다음에 빈틈없는 개념 복서부터 주제별로 그 주제별 유형들을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분석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5월 달에 어메이징 엔지 시즌 1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좀 약간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의 문제들은 개념 완성 강의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강의에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된 거니까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점짜리, 3점짜리의 상급 문제들 문제들을 단원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총 200문제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평가원이 어떤 난이도로 난이도로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림이 없이 우리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게 해주는 과정이 어메이징 엔지 시즌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샘 커리큘론의 거의 두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메이징 엔지 시즌 2는 어메이징 엔지 시즌 1보다는 약간 더 매우 문제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메이징 엔지 시즌 1은 앞에 고치지구 파트부터 단원별로 세미 문제를 쭉 구성을 했는데 어메이징 엔지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원 구성 상관이 없이 그냥 랜덤하게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총 200문제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 200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10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나의 모의고사에서 보통 고난도 문제들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씩 나오잖아요. 3페이지, 4페이지 통틀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의 고난도 문제 한 3, 4문제 정도 모의고사를 한 3세트 정도를 그냥 랜덤하게 모아가지고 한 강의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해가지고 샘이랑 같이 강의 한 20강 정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샘 수업을 따라온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평가가 문제를 내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만점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어갈 거라고 샘은 확실히 믿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시즌에서는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는 단순히 그냥 지구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마지막에 됐으니까 개념을 한번 총정리해보자 그런 의미의 강의에 강의로서의 의미도 좀 있지만은 해마다 기출되는 문제들이 어떤 지문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을 좀 구성을 했는지 해마다 좀 새롭게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교육청목에서 시작을 해서 6, 9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EBS 연계교조에 있는 자료나 지문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해마다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이것도요. 역시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2024 수능 대비 위해서 진행했던 파이널 핵심 개념 교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 시즌에 맞는 파이널 개념 강의를 핵심 개념 강의를 위해서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강의를 위해서 또다시 이제 지문하고 연계해져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자료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9월 달에 파이널 총정리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수능 시험이니까 20문제짜리 수능 한 세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언팩트 모의고사 총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시즌 4개 모의고사 준비가 돼 있는데 언팩트 시즌 1은 이제 5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스윙 개념 텀으로 따지면 크게 파트 1 개념 완성 강의하고 기출 특강 그리고 기출 특강이 진행된 상태에서 파트 2 3월 달에 나오는 자료 분석 강의하고 이제 같이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 언팩트 시즌 1 그러니까 선생님 모의고사 이제 그 엔제 시즌 1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모의고사 한 세트를 좀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1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어메이징 엔제 시즌 1, 2가 이미 이제 8월까지면 다 끝난 상태니까 이때 언팩트 시즌 2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9월 평가원을 좀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0월 달에 각각 언팩트 시즌 3하고 시즌 4를 언팩트 파이널 핵심 개념 총정리 강의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강의로 개념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팩트 시즌 3, 4 모의고사 각각의 모의고사는 총 5회 분식 총 시즌 4니까 20회분의 모의고사가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최종 정리 연습을 좀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팩트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되면은 드디어 11월 14일이 오겠죠.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것들 12월 14일 날 울분을 토하듯이 그냥 집어볼 시험 볼 때 한꺼번에 쫙 여러분들 분명히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알찬 컨텐츠하고 그리고 좋은 교재들 그리고 쌤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통해서 205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믿고 듣는 언명대 이 강의 커리큘럼 따라오면은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쌤 믿고 따라오시면 한번 우리 내년 11월 14일 날 쌤이 찍는 게 아직 흔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11월 24년 11월 14일 날 분명히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만점이구나 라고 채점을 하고 있을 거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자 1년 동안 준비한 커리큘럼 쌤도 그 시기에 맞게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 수능 만점을 위한 충실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본 강의에서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